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끝절 말씀까지 26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주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 갈 맞은편 모래 상수린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말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이 조물주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두 선택할 길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복을 택할 때는 그 복이 임하고 저주를 택할 때 그 저주가 임하는데 그 어느 누가 저주받기를 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복받을 방법은 2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조건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명령을 듣기만 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명령을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던 죄성을 따른다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요. 또 만약에 그 명령을 도에서 떠나서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전에 내가 섬겼던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겠죠. 자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것과 우리의 이전 알지 못할 때 행하던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마귀에서부터 낳다라는 것은 죄성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뿐만이 아니라 잉태될 때부터 다윗의 고백처럼 죄 중에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가 잉태되어졌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탄생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것부터 아주 본초적인 우리의 자체가 죄성이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은 마귀가 가진 그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마귀의 욕심은 어떤 게 마귀의 욕심이었느냐. 2사에서 14장 12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인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에 앉으리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비기리라. 같아지리라.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반역을 했기 때문에 사타나스. 사탄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들의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켰기 때문에 이간자라는 이름으로 디아볼로스라는 마귀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사람의 속성은 인정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비교식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다른 자식하고 또 비교해요. 남편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남편과 비교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도 그와 같이 비교를 해요. 또 교회는 다른 교회와 또 비교를 해요.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을 비교해요. 이게 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귀의 죄성에서 올라온 이 비교식. 그리고 뭔가 그 가운데서 아 내 교회가 괜찮아.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보다 괜찮아. 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똑똑해. 우리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좋아. 이런 그 비교식에서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지드로 말미암인가요? 너의 거짓의 압이 이 마귀에게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마귀의 속성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속성을 쫓아서 우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고 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내 이 죄성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따른다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주인은 바로 그 마귀 사단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이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너희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라 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다 말하죠. 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로 섬기는 라는 이야기를 나는 그의 것이라는 거죠. 그에게 속한 것이고 그의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의에 속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에 속한 의의 종으로 산다면 당연히 의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장애의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의 압이가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속성이 나 스스로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또 나 스스로가 거짓을 말하게 해요. 그리고 마치 그 거짓을 말할 때도 제 것처럼 말하게 만들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거하는 마귀다. 죄다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어떤 사람들은 비인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죄는 마귀하고 이꼴이에요. 죄가 마귀에 속한 것이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 죄가 어떤 결과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 근본이에요. 마귀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근본입니다. 이것이 결과물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내 인격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죄의 인격체로 죄의 속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과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고 했을 때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게 우리의 마음이요. 믿지 아니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뭐였냐?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세 수로 나누죠. 지성, 감성, 의지. 그러면 지성, 내가 알아. 감성,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여. 그리고 의지, 그것을 내가 결단하고 내 뜻으로 세워서 그것을 따라가요. 그렇다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우리 인격인데 내가 믿음의 길을 따를 것이냐. 죄의 길을 따를 것이냐. 이것은 바로 죄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원하고 그리고 뜻을 세워서 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나의 인격이야. 주님은 여기서 복과 저주를 놓고 얘기하시면서 너의 인격이 복을 따라가는 그거를 택해라 이 말이에요. 저주를 따라가는 그 죄의 길에 서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고 했다면 이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개명이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있고 내 어떤 죄의 속성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해야 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순정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따라서 순정하도록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진리 안에 우리로 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켐이라는 도시의 양쪽에 있는 산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세켐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산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땅이란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땅이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렇다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쳐들어가서 우리가 이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령을 반드시 취하는데 그 심령이 어떻게 취해져야 되냐면 세켐이 내 것이 되게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세켐이라는 도시가 내 것이 되게 취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세켐의 의미가 정사라는 의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심령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심령이 되어질 때 그 복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땅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높이 우리 심령에 세워지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 산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산과 교만한 사단의 산 이 두 가지를 늘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여호와가 그 땅에 들어가서 세겐 땅을 정복했을 때 에발산에다가 그리심산에다가 돌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윤례와 법도를 다 기록을 하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놓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게 다 기록을 하는데 하나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에발산에다만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왜 그리심산에서는 재단을 안 쌓고 에발산에다가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느냐라는 이야기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주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우리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주시고 그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를 딱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관은 먹지 말라. 나머지 실관은 너희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관은 먹지 말라. 이 개명 단 하나의 개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단 하나의 개명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단 하나의 개명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명령 그걸 지켜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의 명령하는 조물주요. 너희는 그 명령에 따라 순정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관계를 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관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길 때는 뭐예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사단이 아 괜찮아 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넌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명령을 말을 들은 거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린 거 똑같은 의미예요. 선과 악을 주셨어요. 복과 저주를 그 두 앞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이는 단 한 분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 뿐이시다라는 거죠. 그 여호와 한 분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야거보호사도가 사장에 오직 한 분 입법자. 재판자는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 판단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입으로 이렇쿵 저렇쿵 판단하면 나는 의롭다. 나는 옳다. 나는 뭘 잘 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위치에 앉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라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멘만 하라 그랬어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 그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뿐에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받는 종의 위치에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지키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거기에서 토를 달아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아멘뿐이라는 거예요. 예만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이 축복과 저주를 놨는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놨는데 너희는 여기서 아멘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의 명령에 그냥 순종만 해라. 그 명령을 그냥 지켜 행하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이 그리심산의 축복을 그들이 다 함께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 그들이 다 함께 그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한 것은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회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르시는 분이시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친을 하시는 이시오. 하나님만이 만몰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는 것에 재단을 쌓은 건 그 죄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그 저주 가운데 속한 우리. 그 죄 가운데 속해서 죄를 짐으로 해서 하나의 명광을 이룰 수 없는 우리들. 아주 본처적으로 본성부터가 죄인이오. 마귀의 자식이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죄요. 완전히 인격이 죄요. 그래서 이 완전 죄로 돌돌돌돌 쌓여있는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단 한 번의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으로 완전히 그 죄와 허물을 도말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그걸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셨는데 아담이 그걸 범죄했어요. 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것을 그들의 눈앞에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쓰고 통치하는 위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거를 말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육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 육체의 사람으로는 그 어느 것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분 누구를 주었냐.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에발산의 모든 저주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멘. 화목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발산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로 성량하려면 누군가가 비를 흘리고 태워지고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화목제물로 들여져야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화목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흑암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 심령은 우리 인격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는 여전히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요? 십자가의 선악을 판단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시면서 바로 이 생명과 사망의 권세의 차이를 드러내시고 공의가 되어지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이요. 그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서 날마다 뭐가 되시는 거예요? 공의가 되어지고 계십니다. 내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공의가 되어지시니까 대살로니카 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내 죄의 것을 끊어내고 벗어버리고 그 영적 전쟁을 치뤄야 되는 이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요.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인 거예요. 그 고난의 죽음에 내가 동참할 때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공의로운 심판 십자가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 안에 심기어졌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공의 심판이 항상 내 안에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심겨질 때 십자가가 심겨질 때 그래서 마귀에 속한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받고 죽어지고 바로 그 예수 부활할 심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추장하게 되어질 때 나는 그 복 가운데 거하는 자여 저주는 내게서 물러갔도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 주 그리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저주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야서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호세야서 10장 12절 말씀 10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혜를 거두라. 너희 육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와를 깨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혜를 거두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공의를 우리 안에 심고 인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복을 거두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십자가 그 공의가 우리 안에서 늘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면 반드시 너는 그 그리심산과 에벨산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내 안에 공의를 심어라 이 말이에요. 내 심령 안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공의를 심을 수 있느냐? 심령을 뭐 할 때? 기경할 때.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해서 엎어야지만 그 안에 디글 디글 하는 벌레들이 햇빛에 말라 죽고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또 돌을 뽑아내고 그래서 그 땅을 또 잘래고 부셔서 부드러운 얼굴을 만들어서 옥터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시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내 심령에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와를 우리가 찾고 내 심령이 기경이 되어지면 여와를 찾고 찾는 심령 참호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더욱더 찾아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공의의 비를 내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촉촉하게 이른비와 늦은 부위로 내려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심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말라기 4장 2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너와를 경외하니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야. 그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린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래. 우리 안에 치료의 광선이 바래지고 주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니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띄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2사에서 58장에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쭉 얘기하고 나서도 8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어둠의 빛이 쫙 비칠 때 어때요? 쫙 아름답게 비치죠. 그렇게 새벽빛처럼 비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치고 내 치유가 급속해질 것이며 그러니 내 심령을 정복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막 이뤄가실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공의가 딱 세워진다면 그 다음에 그냥 확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내게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급속한 치료의 강선이 바래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를 호의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니와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시니라.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니와 이 말을 차지하도록 내가 할 것인데 너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거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복이 너 안에 임하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져서 너를 다스리는 나라로 반드시 세워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정복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의 선택을 하면서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서 올라온 죄의 사람이 주는 마귀가 하는 이 속임수를 선택할 것이냐 이 거짓 것을 선택하지 말고 참 진리를 택해서 가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을 축하드립니다.